아, 안녕하십니까. 11회차 맞나요? 한번 확인 좀 해보고 11번, 11번, 11번째 맞나? 어, 맞네 음악, 어 연월 10일회차 12시간 정도 사냥했구요. 어, 매수는 5억 2천5백 음, 좀 정리 좀 하고 음, 매수는 5억 4천 정도 되구요. 어, 잼스턴은 575개 시작했으니까는 25에다가 54 더하면 25이 54 79개죠. 79개면은 12시간 했으니까 6, 70 아, 6개에서 7.3 정도 될 것 같고 어, 물방울석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12시간 사냥해가지고 물방울석을 7개나 먹었네요. 크아, 7개 이야 이제는, 어 매수? 잼 부터 물방울석이 이렇게 추가될 것 같습니다. 음, 또 얘기해줄게 뭐 있으려나 테모 일단 당분간은 안 할 것 같구요. 어 얘기해줄만은 어 없는 것 같네요. 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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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일에 저 마치겠습니다.